제가 대형 백과점을 갔어요 예쁜 여인이 있는데 거기 다가와가지고 저하고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왜 낯선 남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셨어요 왜요? 제가 아내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요? 제 아내는요 예쁜 여자하고 얘기하는 것만 보면 영락없이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여성이 이렇게 민감하거든요 또 물론 지켜야 되고 남편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재미있는 유머 속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취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것은 취해야 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쁜 건 취하고 좋은 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취할 것과 버릴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해놓고 우리에게 취하라는 것과 버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장에 보면 많은 교훈이 있지만 그중에서 버려야 할 것들 한 네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또 오늘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이 자문서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고 또 다른 지혜자가 기록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자는 종종 귀를 집중하고 들어라 그리고 이 교훈을 들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본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삼가해야 할 악한 행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중간중간 자신의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만이 용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악행에 대해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성도가 버려야 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중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입니다 야 이거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 긴장해야 되겠어요 탐식자여든 목에 칼을 두래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목줄 끈고 죽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내 입에 멍을 씌워라 절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먹는 거 그 이유는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먹기를 담아지 말고 식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씀인데 1절부터 10절에 보면 탐심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과 재물을 담아지 말고 탐심으로 가득 찬 자와 함께하지도 말아라 음식에 대한 욕심이 신체가 고통을 받고 물건에 대한 욕심은 도적질을 하게 하고 가늠이나 음행조차도 이웃 아내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욕심 때문에 탐심이 지나치다 보면 우리는 죄악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진찬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입니다 진수성찬 잘 찾아놓은 음식 이거 탐하지 말래 앞으로는 부패 절대 가지 마세요 중국집에 코스 요리 절대 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정식에 코스 먹지 마세요 왜?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그런 뜻보다는 우정을 나누기 위한 음식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대접하는 그러니까 그 음식에 담겨져 있는 좀 불량한 목적이 있는 이런 음식을 함부로 대접받지 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뇌물성 대접이라는 말이에요 이 뇌물성 대접을 받으면 언젠가 거기에 코가 깨가지고 그것 때문에 낭패를 겪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로운 처사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처신하라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부자되기야 쓰지 말래요 여러분 가난한 거 한탄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건 뭐 이렇게 부자되지 말라네요 그래도 부자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데 뭐 되긴 돼야 될 텐데 나쁜 방법 부정한 방법 불이한 방법 사악한 방법 이런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부자되기 애쓰지 말라 지나치게 재물에 탐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도 지나치게 재물에 집착하면 믿음생활 제대로 못해요 인색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언제 걸려도 걸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우리 교회는 그냥 자발적으로 자율적인 헌금을 하라고 헌금함을 저 바깥에 놔놓고 바구니를 안 돌리는 이유가 그래서 안 돌리는 거예요 매주 돌리면 그래도 한 350만원 400만원 더 나올 텐데 우리가 구제헌금 걷는다고 마지막 주에 한번 돌리면 그때 나오는 게 그 정도 나오는데 한번 돌려볼 만도 한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기분 좋다가도 헌금 얘기만 나오면 자라목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돈 좀 내시기 바랍니다 노멘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고 헌금을 자율적으로 저기다 놔뒀거든요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돈은 날아간대요 여러분 우리 수중에 있을 때 잘 쓰셔야지 돈이 내 수중을 떠나서 날라가 버리면 그거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바칠 수 있는 은혜 이 물질 관계가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은 죄의의 생명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그 정성들 이 예물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예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물질이지만 재물에 너무 탐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없다는 것 때문에 모자라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얻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저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먹으면 됐고 그저 길바닥에 나 앉아 놨으면 됐고 그러다고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지 못하고 죽으면 헌일 아닙니까 아무리 고량진미가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 허사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적당히 쓸 물질을 주셨다는 데서 만족하고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됐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공짜로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저 부산에서 오는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자기네 교인이 검찰청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빈둥빈둥하면서 한 달에 뭐 얼마를 받는데요 청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요 사탕발림에 그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뼈를 깎고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해서 얻을 생각을 해야지 공짜로 매입을 던져주는데 거기에 홀딱 빠네가지고 정신 놓지 말라니까요 성경은 그런 재물 탐하지 말래요 열심히 일하래요 우리가 짓는 엄청난 죄악은 모두 탐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기 것에 만족한 정결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문 그분은 내라는 게 아니었고 지난주 헌금함에다 자기 간증문을 써보냈길래 오늘 뉴스에 낸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행변이 넉넉하지 않지만 한 푼도 분 푼 돈을 모아서 그래도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해보겠다는 그 보람 이게 삶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값진 일에 참여했고 값진 일에 여러분이 수입받았을 때 이게 보람이고 이게 삶의 의미지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화려한 것만 생각해요 엄청난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적군의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강하대요 우리 마음 이 마음을 잘 추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불행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불편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정에 불화해요 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갈라데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으면 자꾸 육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돼요 사도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자아를 죽이는 일이 믿음 생활하는 거고요 그거는 내 속에 두 마음이 쌓아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 하나는 성령의 소욕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지만 그러자 할 때는 육체의 소욕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마치 지남철이 어느 것이 자석이 세냐 자력이 세냐에 따라서 쇠붙이 가운데 있는데 그걸 끌어가듯이 육체의 소욕이 세면 우리의 영혼을 자꾸 육적인 사람 성령의 소욕이 세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네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10억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 그거야 푼돈이지 뭐 그랬대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천년은 어떻게 됩니까? 야 그건 1초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 푼돈 좀 주세요 푼돈 좀 주세요 계속 애원을 했어요 10억이 푼돈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초만 기다려라 오늘 우리식으로 계산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내 쪽에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10억이 푼돈이니까 푼돈 좀 달라고 애원했는데 그러냐? 그럼 1초만 기다려 그게 백년일지 천년일지 모르지만 아니면 천년도 1초에 불과하다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버릴 때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욕심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야구부사도는 뭐랬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요 그런데 이 죄는 자꾸 자라는 성질이 있어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데요 죄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싹스를 아주 그냥 어릴 때보다 아직 이겨서 없애버려야 돼요 조종 박살을 내야지 내비두면 이 죄가 자꾸 자라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욕심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 욕심 때문이에요 화목하지 못하는 거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 다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불만한 사람 전부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볼 때는 왜? 자기 욕심 충족 안 된다고 막 쭈글쭈글쭈글쭈글하고 십전 대고탕 개나리 보따리 이런 욕심 때문에 탐심을 버리시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음주를 아 나 이거 이런 대목 나올 때마다 설교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제발 성경에 이런 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주 금연하라는 거 그런데 그렇다고 목사가 성경에 나오는 걸 말 안 할 수도 없고 이걸 뛰어넘고 나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뛰어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 해결 못한 분들 불쾌하지 말고 지금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군불 떼는 분들 그래서 콧구멍이 굴뚝이 돼가지고 여기 입은 아궁이가 되고 여기다가 막 군불을 떼서 연기가 푹푹푹 나는 사람들 요새 날씨가 영상이라 다행히 안 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썩은 물을 막 쏟아붓는 사람들 아니 세상에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서도 아직도 이걸 해결 못합니까? 저는 원래 안 믿을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술을 안 먹은 사람이에요 안 먹을 때부터 아니 안 믿을 때부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음주를 버리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걸 대목을 뺄까?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주 드시는 분 그게 무슨 약주야 또 이름도 잘 붙였어요 약주 먹는데 술이지 뭘 먹어요 술을 먹는데 지혜자는 본전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아래에서 음주의 폐에 대해 말씀하죠 21절에 보니까 술은 가난하게 한대요 29절에 재앙, 분쟁, 원망, 창상 그러니까 실수로 입은 상처를 가져다 준답니다 이렇게 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적이 되게 하고 또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하며 나아가던 피차에 분쟁하게 해요 더욱이 이 술이라는 공포심을 없애게 만들어요 술이 그래서 술 먹으면 간땡이에 붓는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먹으세요 그럼 간땡이 부어서 죽습니다 이제 왜? 술 많이 먹으면 간 경화, 간암 걸려 죽으니까 아주 죽으려고 자기 자고한 사람은 계속 아주 맨날 그냥 먹어 아주 맨날 그냥 깔때기 고닥에 이렇게 넣고 계속 드럽고 아주 그런데 이걸 먹으면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겁을 당실해 간땡이 업어가지고 그래서 사고를 쳐도 아주 모질게 치고 범행을 하도 아주 모질게 하고 이 나쁜 짓을 해도 두려움을 못 느껴요 술 먹으면 그래서 술 입김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결과 얼마나 치명적인지 32절에 말씀 보니까 뱀, 독사에 비유할 정도의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오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랬어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요 술을 끊기가 쉽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그래서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래서 술이 술술 내려가죠 그냥 들어보면 얼마나 술술 내려가는지 그래서 술이 되어버렸나? 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이 술을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포도주들 많이 마실 텐데 거기 보면 양주 뭐 그래가지고 핑크빛으로 잔에다 차갑니다 나는 뭐 우리 성도들 가보면 양주병을 막 진열해 놨는데 절대 그분들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못 먹는데 한이 맺혀서 보고 있는 걸로 난 알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다 먹었을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먹어서 한 맺혀서 그냥 쳐다라도 보고 있자 그래서 거실에다가 쫙 장식해 놓은 줄 알으니까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아이고 복사님이 또 양주병 뭐 어떡하나 신방 못 받겠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이미 내가 다 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기에 핑크빛에다가 이래가지고 자꾸 우리 눈길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이야 침이 넘어가고 그냥 저거 한 잔 딱 하면 끝내줄 것 같고 더군다나 요새 연말이겠다 얼마나 이런 자리를 또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지 말라네 이걸 그런데요 우리는 점점 음주가 신앙적인 거 아닌가 이런 거 가지고 따져요 또 이렇게 물어봐 목사님 술 먹으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그래도 네 믿음대로 가세요 왜 골짜품을 나한테 물어봐요 지옥 간다고 그러면 아니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데 술 좀 먹었다고 지옥 가냐고 또 이를 대꾸 먹으라고 그러면 아 목사님이 뭐 그랬다고 막 그러고 그거 어디서 찾냐면 또 사도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지모데가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위가 나쁘니까 그게 약주거든 그 우리 치료를 위해서 소주를 약간씩 먹으라고 했더니 그거 뭐라고 바울사도가 대부다는데 술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뭘 먹지 말아요 또 이래 오늘 30일 전 한번 보시죠 그럼 뭐라고 그러나 술은 보지도 말래 보지도 말래 내 말이 아니고 아니다 더 밑에 내려가야 나오니까 내 눈에 게이한 것이 보일 것이오 내 마음 망령되고 있는 그러면서 어디 갔나 이거 내가 봤었는데 보지도 말랬는데 31절? 아 그렇구나 보지도 말래요 아니 먹지 말라는 것보다도 더한 건 보지도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이해를 못하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회식한다고 직장 상사들이 말이지 이렇게 권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지키면 또 진급 못할 거에요 진급하지 마 술 먹어서 진급하는 거면 진급도 아니여 그건 자기 능력이 탁 출나고 뛰어나서 인정받아서 진급을 해야지 술 잘 받아 먹어가지고 진급했으면 그건 정상적인 진급도 아니야 광훈이 집사님 아멘이잖아 여기는 그래도 목사님 같아가지고 상사들이 너는 믿어도 너무 좀 너무 중독적으로 믿는다 어떻게 예수를 여기는 아주 삼성에서 평가가 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그러니까 저렇게 맨 앞자리 나오잖아 술 먹는 사람들 다 뒤에 있어요 왜냐하면 다 벌써 마귀가 오늘은 이 술을 끊으라는 얘기가 나올 테니까 너 절대 앞에 가면 눈치 보이니까 가지 말고 뒤에 앉아라 아 마귀는 영물입니다 그래도 앞에 올라오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 가면 걸린다 오늘 걸리니까 뒤에 앉아라 이런 오해 안 받으려면 앞에 앉으세요 왜 사람으로 오해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주 문제가 신앙 문제를 다투기 전에 술로 인한 피해를 살펴본다면 음주는 성도의 경건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되면 잡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헌금 몇 푼 내는 거 아까울 것도 없어요 담배값 절약하고 술값 절약하면 해도 그것보다 더 많이 내야 돼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려니까 헌금을 내야 돼서 이게 부담스럽다고 아니 건강 유지하고 또 헛되는데 돈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절약한 것만 생각해도 내가 볼 때는 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내 한 달에 그거 개선해보라니까 남는 장사지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뭐 먹어서 지옥 가느냐 천당한 이거 따지지 말고 이게 영광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이거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 문화권 속에서 이게 영광이 됩니까 오래전 얘기예요 저하고 가까운 분이 세브란스 원목실의 수석 전도사였어요 나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너무 괴로운 게 거기 원목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때 당시 그냥 어떤 집안이라면 또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의사들하고 회식하면서 아 목사님 한잔 하시죠 아 저는 못합니다 아 목사님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목사님 아 목사님 요즘 깨인 목사님들 열린 목사님들은 뭔가 소통을 위해서 이거 합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받아 마신대요 그래가지고 아 역시 목사님 깨이셨다고 이런 목사님들이 뭔가 소통이 되고 젊은이들하고 소통이 된다고 그래 놓고 다 끝나고 나면 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런 게 목사야 저까지 게 목사야 그렇게 한 놈도 나쁜 놈이지만 당한 놈도 나쁜 놈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때 너무 괴롭다는 거야 뭣도 모르고 목사님이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술 마시는데 의사들이 뒤에 돌려놓고서는 저게 목사야 저거 가짜지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그걸 먹느냐 하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신실한 신자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금기사항은 누구나 한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를 생각해야죠 고림도 전도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마시든지 음료수를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집사님 여기 장본님이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대령으로 예편해가지고 어저께 정말 군의 장교들끼리 아주 기념한 모임 이거 빠지면 정말 이건 뭐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이런 모임인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결단한 거예요 부부가 우리 그 모임 취소하자 가지 말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육군훈련소 가자 그 바람에요 그 모임이 해체돼 버렸대요 아니 한 번 그냥 빼진 게 아니고 군인 정신도 그런가 봐요 야 우리 이 모임 해체버리자 김아무개가 오늘 해체시켰으니까 잘했어요 원래 예수님들 나면 끊은 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줄을 끊어야 돼요 배가 이 정박현자리에서 항해를 하려면 이 부디에 묶어는 줄을 끊어야 나가지 그렇다면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불신앙 속에 믿음 없을 때 있었던 이 줄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데 지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솔직히 이 설교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세 번째는 불효를 버려야 됩니다 불효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자식 잘 되는데 소망이에요 당신보다도 자식이 건강하고 자식이 영통하고 자식이 잘되기를 그리고 믿음의 부모들의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자기 자식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믿음의 대물림하는 거 이게 부모님들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잘 믿어야 돼요 또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믿음의 바로 서두룩 말해요 26절에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하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지라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효도할 생각 말고 살아 생전에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제사법이 부료 자식이 만들어놓는 게 제사예요 생전에 효도 못해서 한 맺혀가지고 고량짐이 갖다 놓고 그러고서 절꼽어 구하는 게 그게 제사 유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생전에 계실 때 용돈 한 분이라도 드리고 고기 안 그려서 사다드리고 이게 진정한 효도인 거예요 연세드신 분들 교회 다니라고 하면 아이고 자식들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는 이유도 나 죽으면 찬물 안 그려도 안 떠나올까 봐 나는 그래서 교회 반대한다고 그까지 죽은 뒤에 찬물 말로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얼마나 형식인지 알아요? 저 효자입니다 이래봬도 교회에서 약간 괴박한 것 같지만 아주 효자예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첫 번째 조건이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모실 준비 됐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효자지 얼마나 더 효자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거 다 들고 내가 교제한 거예요 오케이 했을 때 안 믿을 때 우리는 유교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끈덕지게 효도한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여기다 고연이라고 해서 죄책 만들어 놓고 소화로 부름으로 일가친적 다 모여가지고 그때는 거우하게 상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상식이라는 걸 뜯어주는데 내가 열심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굶을까 봐 아침에도 밥 뜯아놓고 젓가락 짤렁짤렁 세 번 두드리고 아버지 밥 갖다 놨습니다 잡두세요 그러고 또 저녁에 다시 새 밥 갖다 놓고 또 흔밥 빼고 또 저거다 저거다 새 밥 갖다 놨으니 저녁 드세요 내가 이렇게 효도한 사람이야 다 소용없어 몰라서 무지해서 한 얘기야 그리고 얼마나 형님 제사 지낼 때 꼭 11시나 12시 가까이 제사를 지내는데 몇 번 절 꾸벅꾸벅하고 잔 따라놓고 절그락따락하고 그러고서 잠깐 나가자 그리고 다 나가요 나가서 10분도 못 버텨 겨울에 춘대 대청마리에서 그래서 한 5분 있다가 다 드셨습니까 가십시오 이제 이런 불효막질한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계속 차려놔야지 계속 잡수라고 아니 5분 10분도 시간을 안 주고 헛기심하는 건 이제 가라고 이러면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조상들이 왔다 도망간다 다 쓸데없는 일이야 쓸데없는 우리도 열심히 해본 사람이야 나도 안 믿을 때 열심히 한 사람이야 그런데 무지하니까 그런 거야 무지하니까 효도하려면 살아생전에 하세요 살아생전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 계실 때 하세요 돌아가신데 울고불고 애글복통에도 다 소명없어요 쇼지 쇼 어떤 사람이 또 그런데 제사 음식을 처음에 차려놨을 때하고 나중에 다 끝난 뒤에 글량을 달아보니까 줄었다는 거예요 글량이 이런 덩신들 아니 과학도 몰라 수분은 증발하게 돼 있는데 그럼 당연히 무게가 줄지 똑똑한 것 같아도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걸 보고 돌아가신 조상님이 잡술대 그걸 또 밥을 퍼먹었어야지 그러면 조상님이 밥그릇에 밥이 푹 들어가서 한 숟갈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믿어주겠는데 글량이 줄었대 그게 글량이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기도하세요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잘 믿게 해야 조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국기 20장 12절이나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철저하게 부모 공경해야 돼요 네 번째 빨리 빨리 가야 되겠다 음행을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혜자는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이 삼가야 할 악행으로 음행 문제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최초의 제도를 준 게 가정제도예요 가정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게 사회 구성의 최초의 사회입니다 때문에 이 제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한 제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음행은 바로 이런 신성한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무서운 악행이 됩니다 먼저 음행은 부부 사이의 신성한 혼인계약을 파괴하고 음행한 자는 배우자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도 파괴해요 부부 관객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 사이도 파괴됩니다 가정의 질서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음행이 만연한 가정 음행이 만연한 사회의 병폐 이 사회가 건강형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이 정부 시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런 걸 조장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무섭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음료는 깊은 구렁이오 함정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28절에 보면 이 말씀은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파놓은 목이 좁고 속이 깊은 구덩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죽어요 죽어요 이렇게 음료에게 한 번 사로잡히면 결국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세 3장 2절에 보니까 우의 것을 찾아라 우위를 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식문들은 태양을 바라봅니다 태양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도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주바라기가 해바라기가 동쪽으로 아침에 해 뜰 때는 동쪽 바다가 해 질 때는 서쪽 본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늘 주님을 말하면 주바라기가 돼요 주바라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추건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늘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늘 긴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긴장해야 돼요 방심은 금물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 믿음 언제 떠날지 몰라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의 즐거움을 향해 힘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귀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줘야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 축하드라 졸MP로 날마다 더 가까이 기념하게 소파를 따라 나 올라가 그 수의 부관에 늘 안기어 용세계고 아끼고 상절입니다.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꼬입니다. 간악한 마귀 날 빼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실 또 수완생담을 다 버리니 청렬한 밤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축계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청렬한 천국 다 들어가 간없는 복낙을 다 얻도록 풍성하네 내게는 이 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명확히 구별하게 하시고 버릴 것은 과금히 포기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취할 것이라면 온 힘을 다하여 취하는 데 노력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보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죽게 은혜받지 아니하면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할 수도 없고 청산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사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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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